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중앙정부 공무원이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해당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차례에 걸쳐서 모 항공사의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한 뒤에 그 혜택만 이용하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항공사 측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사용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에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에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요.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A 씨가 이를 악용했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사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공무원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공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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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